안녕하세요 정재선입니다. 은행에서 26년을 근무하고 현재는 마을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한 55 정도가 되면 퇴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퇴직을 걱정해야 될 시점이 왔고요. 사실은 정년을 2년 정도 낭인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점의 후선부서라고 해서 문서관리를 주라는 부서에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영업점 최전선으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은행에서 26년을 근무를 했는데 이쪽 생활을 접고 다른 쪽 일을 해야 되니까 뭐를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막연한 불안. 가장으로서 애들이 좀 더 크고 결혼할 때까지도 안정된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처음에 막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운전을 좋아하기도 했고 미리 대형 면허도 따놓기도 했고 집 앞에 그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아 저걸 해야겠다. 서울 시내버스로 가게 되면 이제 중공무원처럼 돼서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으로 나이 많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헐렀잖아요. 사람의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은퇴 설계라는 걸 배울 수 있는데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래요. 평소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전직하는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했던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물론 마을버스가 최고는 아니지만 저는 운전이 좋고 앞으로 그 정도면 현재 단계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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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